뽕나미가 맞다니깐 여러분, 와, 좋습니다. 자, 첫 수, 오케이. 낙지다, 오케바리. 아, 진짜 오늘 신 내렸구나, 신 내렸어. 낙지와 박하지를 한 키에, 와, 좋습니다. 어우, 사이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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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해로나미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바람 아래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어복이 있는지 여러분,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로줄 시작합니다. 출발! 오늘의 장비, 나와라 뿅, 가들채. 자, 오늘 저는 수중전입니다. 자, 이것만이냐? 아닙니다. 수경! 끝! 자, 조화통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다로 돌격! 이야! 여러분, 파도소리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바람 아래는 8시까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8시부터 통제입니다. 자, 오늘은 물높이가 102입니다. 어, 물색 좋네요. 아, 물색이 너무 좋은데 왜 다리에 물이 들어오지? 자, 박하지! 오케이! 박하지! 자, 잡았습니다. 자, 작죠? 나가! 작은 애들은 나가! 오케이! 자, 여러분! 낙지를! 오! 야, 진짜 여러분! 제가 복람이가 맞다니까요, 여러분! 와, 좋습니다! 자, 첫수! 오케이! 낙지! 자, 낙지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려서 정말 아쉬운데 돌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를 제가 싹 덮쳤어요. 저기 옆에서 박하지 자꾸 뭐! 아유, 박하지가 중요합니까! 낙지가 중요하지! 아유!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아이, 작다! 작다! 에이, 제가! 아, 나는 거를 뺏어가면 어떡해! 살려줘! 자, 도망가야지! 하하하하하하하 그쪽으로 가! 오케이! 우와!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자, 우와! 보라돌이! 이야, 사이즈 좋다! 와! 오! 아, 보라돌이를 봤습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해로뽕! 우와! 형님 여기 여기 여기! 천천히, 천천히! 자, 박하지, 박하지! 보라돌이 봐! 보라돌이, 빨리! 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야! 자, 우와! 와! 저거 아니야, 저거? 천 개? 천 개! 딱 봐도 보라돌이네! 아, 이제 박하지! 자,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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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양공작전! 자, 다리 하나 없다? 오케이! 우와! 이야, 진짜 사이즈 우와! 야, 너 왜 발광을 하냐? 야, 왜 이래, 왜 이래? 양 먹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사이즈 와 이거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자 낙지랑 같이 자리 써라 아 낙지 잡은 남자 뽕나미 아닙니까 뽕나미 오케이 잡았습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해로뽕 오 진짜 와 바카지가 사이즈가 너무 좋다 와 좋습니다 오케이 바카지 야 좋다 여기 바카지 사이즈가 오 사이즈가 야 놔 아 너 이거 놔 그렇지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색깔 보세요 아 좋습니다 오 낙지 낙지 낙지? 이게 말 안 보이나 왜 développement 오inseek 오케이 낙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Her 해피캠님이 제 주위를 맹 돌고 있습니다 낙지가 또 나올 거 같아서 하하하핳 어벅 좀 공개합시다 자 이러고 따라가다가 뒤에서 또 낙지를 한 마리 또 싹 잡으면 울 겠죠 자 여러분 낙지가 여기 있어요 우와 여러분 여러분 낙지를 또 잡았습니다 와 뭐 박 터졌다 막 터졌어 자 낙지를 또 잡았습니다 아하 자 3마리째 자 낙지 3마리째 어 여기 풍화가 좋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잡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기면서 잡는거 오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이 4마리째 이야 낙지 마니아다 이야 낙지헌터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용왕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용왕님 낙지 잡는 방법 박혀있는 돌을 뒤집으세요 물속에서 발로 박혀있는 돌을 뒤집으면 백발백주 낙지가 다 있습니다 우와 박카즈 오예 와 소울아 야 소울아가 나왔어 와하 오우 소울아 이정도면 괜찮네요 좋습니다 와 너무 춥네요 어우 물이 다 들어가서 좀 많이 추운데 재밌어요 요 돌에는 100% 있습니다 박카즈가 있네요 낙지 오케이 낙지와 박카즈를 한 기회에 역시 제가 딱 있다 그랬죠 여러분 와 좋습니다 야 나 너무 잘 잡는다 야 야 야 자르지마 야 야 야 야 그거 왜 잘라 딱 얘기한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여기 맞아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말이 좋은 곳이네 딱 뒤지니까 거기서 딱 나와 오케이 박카즈 자 보라돌이 낙지다 오케이 바리 야 나 진짜 오늘 신 내렸구나 신 내렸어 낙지 한번 믿어봐 야 낙지를 몇 마리 잡는거냐 도대체 오케이 자 쭈꾸미 한 마리 야 나 진짜 와 오늘 신 내렸나 어 어 좋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해로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즐거운 해로제였습니다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안 두고운 곳이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이거 끄적끄적 있다 어우 되시네요 어우 김나는가 봐 어우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맛있다 너무 추워 어우 너무 맛있다 낙지 건배 네 야 쌀일이 왜이래 아 이런거 먹으면 저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낙지는 작아야 돼 음 어우 낙지가 바다향이 있어 자연산 낙지가 확실히 달라요 오늘 낙지는 다 자연산이에요 양식이 어딨어요 낙지에 아 닙지에 아 이렇게 또 함 dump Eh 하하하핫 와 라면도 잠 쌌고 낙지도 잘 살며 쎘네 맛있다 아 소주였으면 아 gh 19분 방송이 되는거죠 아 뜨거 권절한 방송 해로란 방송 슈MA 아니 사리자마자 알림 안 돼건데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잘 먹었습니다